기자의 시선으로 보는 걸스 플래닛 안녕하세요 이주의 아이돌 우빈 서혜진입니다 지난 20일 방송된 걸스 플래닛 3회 재밌게 보셨어요? 좀 회를 거듭할수록 친구들이 실력이 나날이 향상되는 것 같아서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에 남는 연습생과 무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와이스 예스 올 예스 무대가 제일 기대가 됐었거든요 이 걸그룹으로서 가장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노래와 안무라고 생각해서 연습생들이 어떻게 했을지 기대가 됐었는데 예진님은 어떻게 보셨어요? 자꾸 보고싶는 팀이 승리를 했잖아요 이 팀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호흡이 좋았다 좋았다 잘했다 승리할 만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좀 반대로 자꾸 보고싶는 팀에서 아쉬웠던 건 그 센터를 맡았던 허지연 친구 그 친구가 체리블렛으로 데뷔를 했는데 한번 데뷔했던 아이돌 치고는 조금 더 잘해야 했다 킬링 파트를 좀 데뷔한 친구 치고는 못 살렸다는 점에서 좀 아쉽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면 데뷔를 했으면 카메라를 잡아먹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되게 그 실력이 미약했다고 봅니다 체리블렛 내에서는 되게 돋보였었는데 여기서 돋보이지 못했다는 건 다른 연습생들의 실력이 더 우월하다고 보기엔 좀 미안하나요? 아니 근데 김혜림양이 또 너무 잘하긴 했어요 실력이 노래도 잘하고 탑라인에 들어갈 거라는 기대가 아주 큰 멤버 중에 하나가 혜림양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아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픽이 하나 있어요 김채현 친구 너무 잘하더라고요 트와이스 멤버라고 하면 트와이스 팬들에게 미안하지만 예스올예스를 가장 잘 살린 연습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곡을 해석을 되게 잘했고 걸그룹의 쌍큼발랄한 느낌이 뿜뿜했어요 흡생의 풋풋함도 있고 프로의 느낌도 있고 음 맞아 그럼 다음 영상 트와이스 E팀 에너지바 친구들 보러 가실까요? 트와이스 E팀 에너지바 멤버들은 또 누가 가장 눈에 띄셨어요? 이번에는 C그룹 팀의 원저 양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무대보다는 원저 양의 태도에 좀 눈길이 갔는데요 팀에 있는 세인 양이 조금 이제 실수도 많이 하고 민폐 캐릭터였죠 악마의 편집이건 아닌건 떠나서 확실히 팀에 민폐를 끼친 거는 맞았으니까 세인 양이 조금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제 리더인 시즈인 양도 이제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원저 양이 조금 이제 사이다를 날려줬죠 그쵸 너는 집에 가고 싶냐 어 맞아 저도 그거는 기억에 남았어요 그쵸 나는 집에 가고 싶지 않다 집에 가기 싫으면 제대로 해라 약간 이렇게 사이다를 날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속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맞아요 저도 간절함이 느껴져서 그 부분만큼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와 별개로 세인 양의 그런 성실하지 못한 태도는 조금 실망스럽긴 했어요 그쵸 춤도 노래도 아무것도 숙지하지 못한 그런 태도가 좀 실망스럽긴 했고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아서 실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친구가 또 메인 보컬이에요 노래는 또 잘해요 그쵸 곧잘 하더라고요 열심히 좀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킬링 파츠의 조화양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이 친구도 1팀의 허지원 양과 똑같이 데뷔를 했었던 친구란 말이죠 근데 그 친구는 카메라를 잡아먹는 능력이 조금 대단한 끼쟁이 근데 아쉬운 점은 너무 끼를 발산한 나머지 멤버들과의 호흡과 케미나 그런 것도 중요한데 너무 끼를 흘리다 보니 균형이 깨지는 것 때문에 아마 자꾸 보고 싶는 팀에 손을 들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스터들이 네 그 다음 블랙핑크 팀을 한번 살펴볼까요? 사실 블랙핑크를 춘 팀은 기억에 남는 팀이 없어요 How You Like That이 진짜로 폭발적인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무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잘 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약간 이 노래는 굳이 킬링 파트를 맞지 않더라도 사이사이에 자기가 돋보일 수 있는 구간이 되게 많은 노래라서 잘 살리지 못해 너무 주목받을 수 있는 노래인데 이 친구들 역량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연습량이 부족했던 건지 많은 아쉬움이 남았던 무대 중 하나죠 그 중에서도 저는 그나마 꼽자면 차이빙 친구 C그룹의 차이빙 친구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약간 얼굴 생김새가 약간 이 노래 이미지와 비슷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일단 사실 아이돌의 기본 요소 중 하나가 비주얼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 이 노래와 비주얼이 가장 찰떡인 친구라서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가장 눈에 띄었었던 친구 차이빙 양이 이전에 약간 혼자 뭔가 좀 튄다고 약간 그런 평을 듣기도 했었잖아요 블랙핑크의 이런 곡에 또 이 사람이 또 잘 어울리는 곡을 만나서 또 좀 돋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기가 선택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노래의 운도 중요하고 멤버들의 팀워크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오디션의 묘미죠 묘미죠 또 시청자들의 또 관전 포인트이기도 하죠 아 여기 CLC의 최유진 친구도 했네요 요기 무대를 많이 눈에 띄진 않았어요 그쵸 근데 그게 아마 관록 있는 아이돌의 짬박 아닌가 싶은 게 되게 잘 녹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 트와이스 팀이랑은 좀 약간 반대여서 또 그 나머지 매력이 있었어요 영리하다고 봐야 되겠죠? 지금까지 네 팀의 무대를 봤는데 저는 네 팀의 무대를 보니까 남은 팀들도 진짜 기대가 되더라고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엑소의 전야를 너무 좋아해서 이 팀이 제일 기대가 돼요 이거랑 BTS 팀 그리고 엑소 전야는 웨이브를 굉장히 잘 살려야 합니다 저는 개인 카이의 직캠을 보고 전야에 빠졌기 때문에 그럼 다음에 웨이브만 중점으로 보실 거 같아요? 네 그럼요 저의 포인트는 그걸 얼마나 잘 살리느냐 표장을 얼마나 느끼하지 않게 잘 하느냐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팬심을 더할 수밖에 없네요 정말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걸스 플래닛 3회 리뷰였고요 저희는 다음 주 4회 리뷰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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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